아이고 내 팔자여 내 팔자여 빨리 가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둬라 그 어떤 놈은 팔자가 되나 고래 애들 같은 게 아니네 흰쌀밥의 고비콩을 받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부디부디 건강을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국량기에서 다 쓰고 풍성 좋은 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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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사카 다같이 잘한다 여기도 시발 대학원 세상이 사실 뭔가요 뼛을 놓고 있고 기다린 사람 이 고리 쪽으로 사날려면 짚짚고 가도 소망도 내려면 부대대 부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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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